4, 3, 2, 1, 1, 2 아침엔 너 밍 꿀피스던 내가 오늘은 번쩍 번쩍 눈이 떠지니까 데이트 날이라 그런지 어짜 꿈도 조금 꿨지 세 신 바르시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며 일골래신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땐 나의 혼내만 보인다면 온몸이 간직간직 두근두근 이 기분은 뭐요 어떡해요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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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주 나이스 뭐 하나 물어볼게 꿈에서도 너가 둥둥 떠다닐 것 같아 맞아 멋진 남자 되고 팝핏니스 끓는 것 같아 맞아 연애가 첨이라 내가 긴장할 것 같아 너가 나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아 공감하게 있는데 어떻게 그리 예뻐 신호들만 건너면 맛있는 가게 있어 어떤 날씨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땐 나의 혼내만 보인다면 온몸이 간직간직 두근두근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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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주 나이스 어떤 사람은 말아줘 연애는 연애뿐이라고 그 번호 끝을 가고 그렇다면 시작점이 끝이 될 수 있게 너로 시작해 나로 끝낼 수 있게 맞잡은 두 손의 원처럼 우리 끝이 없네 중간 사랑 forever 우리 둘이 forever 정상에 안이워 진단 말은 잊지 않기로 해 잊지 않던가 잊지 않았으면 냈데로가 우리라는 말이 지켜질 수 있지 진지한 듯 땅감 없지만 땅감 없지만 왜 오늘 난 말아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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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주 나이스 오늘 하루도 아주 즐거웠어 다른 데이트도 빨리 했음 좋겠어 집 데려다 주는 길이 너무도 짧아 내일 이 시간에도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